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는 고급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첫번째 문제 고급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가요. 직위에 가서 과자를 포함하면서 총점에 가서 300 이상인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니까 end 함수 사용하실 거고 그 다음 직위에 가서 특정 텍스트를 찾을 때 현재 예지에서는 fi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b19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을 과자를 찾아오는 거 물론 end 함수부터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조건 예를 들어서요. 오른쪽에다 잠깐 작성하기 전에 오른쪽에다가는 하고요.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는 과를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어디서 찾을 거냐면 직위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 아 첫번째 있는데요. 라고 숫자가 구해지네요. 첫번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첫번째 있거나 하면 1이라고 구해주고 없다면 value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bin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과자를 포함한 데이터는 1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0보다 큽니까? 라고 하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수식을 작성했던 건 지워보시고요. b20셀에 오셔서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end라고 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ind 함수를 작성할 건데 과를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직위에 가서. 그 다음 그 값을 구한, 위치를 구했잖아요.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첫번째 조건을 줄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와 두번째 조건은 J4셀에 가서 총점이 300점 이상입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닦아 엔터. 첫번째 데이터는 직위에 가서 과자가 있고요. 총점이 300점 이상이니까 true 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세번째, 네번째 하면서 각각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4번, 그 다음에 4번, 사업명, 부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렇게 필요한 필드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B23셀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J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B19부터 B20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에 오셔서 특정 필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던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추출된 데이터가 총 6건 정도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위가 추출되지 않아서 바로 확인이 되진 않겠네요. 이렇게 추출된 결과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시험 시간에 시간이 좀 남으시면 일일이 좀 찾아보셔서 맞게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B4부터 J17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또 직위에 가서 대가 포함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find 함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search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에 대가 포함되어 있고 총점이 3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인데요. 아까처럼 end와 search 함수만 사용하지 않고요. if error 함수도 좀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하셨던 것처럼 잠깐 search 함수를 작성해 본다면 는 이라고 입력하시고 search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직위에 가서 먼저 찾을 텍스트는 대자를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어디에 직위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요. 현재 첫 번째 데이터는 대자라는 그 자가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났고요. 다음 대리가 있었던 데이터는 이렇게 아까처럼 반대가 됐죠. 과정이 아니고 대리에 해당한 데이터만 숫자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if error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error 함수가 없으시면 아까처럼 그냥 end, search, 조건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if error 함수를 사용해서 오류가 있을 경우는 false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if error 오류가 있다면 그냥 false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palse 라고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오류가 있는 데이터는 false 처리 하겠다. 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건부 서식을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4 부터 j17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홈의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end 함수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search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 search 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if error 함수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search 함수를 통해서 search 우리는 대를 찾을 건데요. 어디에 가서? 직위에 가서 단 직위는 e4셀만 있는 게 아니라 e5, e6, e7 f4, f4를 눌러서 이 열을 고정하시고요. 이렇게 search 함수를 통해서 데가 있는 데이터는 몇 번째 있다. 라고 숫자가 구해지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대자가 없으면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false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요. 신표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총점이 300점 이상 총점의 데이터가 있는 j4를 선택하고요. f4, f4 눌러서 크거나 같다 30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네.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 본다고 하면요. e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 둘 두 번째 조건은 심플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search 함수를 통해서 대라는 글자를 찾았어요. 있으면 숫자 아까 1이 구해진 것 같아요. 없다면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그 부분은 false로 표시하겠다. 라고 해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false가 들어가죠. end 함수는 둘 다 true가 되어야만 true가 된다는 얘기는 search 함수를 통해서 1이라고 구해지고 j4의 데이터가 3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만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기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총점을 확인해 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j4셀부터 j17셀은 수식으로 연산이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을 해놨는데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보호 탭에 가셔서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바로 수식이 숨겨지는 건 아니고요. 검토 탭에 가셔서 시트 보호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두 개는 체크하시고 시트 보호 암호 해제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입력하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수식은 숨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보기에 가셔서 통합 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클릭하시고 100% 클릭하신 다음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 위치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B3부터 J17 영역까지 맞추십니다.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이 I하고 J 사이에 있는데요. 경계라인을 J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B3부터 J17 영역이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표 5에 작성된 영역에 영역을 참조하여 부서별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 부서별 엑셀 점수에 최고 성적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에 A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맥스에 A함수 맥스 A 사용하실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부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가요. 앞에 있는 B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만족하다면 엑셀 점수를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배열 수식입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맥스 하고 A 논리값과 텍스트도 포함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엑셀 데이터 점수를 가져오면 맥스 A가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조건은 LEFT 함수를 통해서 LEFT 함수 우리는 부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데이터 가져오는데 부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요. LEFT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홍보하고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B열을 고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신다면 B열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엑셀 점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엑셀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MAX A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잖아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영역에 정보와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점수를 참조하여 부서별, 직위별 점수의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이 있고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실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여서 첫 번째 조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Left 함수를 통해서 부서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부서 데이터에 가서 B14부터 B3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에 두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바로 왼쪽에 있는 홍보와 같습니까. 이 수식은요. 아래로도 복사하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F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F4 F4 F4를 눌러서 F열은 고정하고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에 대한 조건은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 두 번째 조건은 지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지기 데이터에 가서 D14부터 D38까지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G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G2셀은 수식을 복사할 때 옆으로 복사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아래로 복사했을 때 이 행에 있습니다. 라고요. F4 F4를 눌러서 이 행을 고정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정보와 능력부터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4과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4과목 데이터가 있는 E24부터 I38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라 F4 누르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그 다음 옆으로 수식을 복사 하셔서 평균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 5에서 정보와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또는 60 미만이면서 엑셀 점수가 파워포인트보다 높은 사원의 비율을 구하라 가겠습니다. 조건은요. 표 4에 J10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뭐뭐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엔드 함수가 먼저 작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 안에서는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60 미만이란 조건이 있네요. 5할 함수가 또 한 번 필요하네요. 첫 번째 조건 정보와 능력의 점수가 정보와 능력이 있는 24를 선택하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정보와 능력이 60점보다 작습니까 라고 60 미만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고 5할에 대한 가로를 닫고 심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엑셀 점수가 엑셀 점수가 파워포인트 점수보다 높다 그러면 크다 누구보다 파워포인트보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엑셀 점수가 엑셀 점수가 맞죠? 엑셀 점수가 파워포인트보다 높다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은 작성이 되셨습니다. 조건은 작성이 되셨고요. 이제 표 4에 오셔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비율을 구하려면 일단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명에 해당이 되는지 인원수를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면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면 우리는 비율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값을 구할 수 있는데 등호 입력하시고 디카운트 문제에서 디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네요. 디카운트 A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작성된 B13부터 출석 현황 데이터 데이터비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들어가고요.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심표 저희는 정보화능력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60 미만이면서 엑셀 점수가 파워포인트 점수보다 높은 사원의 비율이니까 그냥 특정 어떤 필드 숫자든 문자든 비어있지만 않은 필드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원을 선택하셔도 되고 직위를 선택하셔도 되고 감옥을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특정 필드에 가서 비어있지만 않은 데이터 필드를 선택하시고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오른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화면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선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부터 제10까지 라고 제가 임의로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퍼센트가 백분율이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900% 라고 되지만 9명이 구해진 거고요. 곱하기 100 하고 퍼센트가 표시되는 서식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 값을 전체 인원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A 라고 입력하시고 아까 하셨던 사원명의 실제 이름들을 넣어주시면 몇 명인지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 카운트 A를 통해서 넣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는 사원에 해당한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사원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 36% 맞는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네 번째 평균 점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점수는 각 가정의 성적별 가정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하시고 썸 프로덕트 곱한 값의 합이다 라고 하니까 썸 프로덕트 첫 번째 어레인은 바로 왼쪽에 있는 감옥별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까지 신표 그 다음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할 건데요. 이 가중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위치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7 곱하기 40% 도하기 65 곱하기 30% 도하기 43 곱하기 20% 도하기 68 곱하기 10% 한 평균 점수가 구해집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는데요.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시오. 단 출석현황이 문자인 경우에는 평균 점수 지금 구한 값만 표시하시면 되고요. 출석현황에 숫자가 입력된 경우는 마이너스 10점을 하래요. 바로 왼쪽에 결석없음 라고 하면요. 지금 구하셨던 평균 점수 그대로 표시할 거예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서 이렇게 표시하실 건데요. 만약에 결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석이 있으면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감점을 하겠대요. 마이너스 10점을 하는데 어떻게 수식을 작성하냐면 우선 작성하셨던 수식 뒤에다가 마이너스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지금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is error 라고 입력하고요. value 함수를 통해서 value 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출석 현황에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를 넣어서 오류가 있다면 값을 넣었을 때 텍스트를 넣어서 오류가 있다면 문자 숫자일 땐 오류가 나오지 않아요. value 함수에서 문자일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value 함수에 오류가 있다 value 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그냥 그대로 표시하려면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겠죠. 0이라고 입력하고 오류가 없다면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니까요. 결석이 있었네요. 그러면 10점을 감점하겠습니다. 라고 1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결석이 있는 데이터들은 10점이 마이너스 돼서 표시가 됩니다. 잠깐 오른쪽에다가요 value 함수를 통해서 값을 한번 우리 출석 현황의 데이터에 값을 넣으시면 이렇게 문자가 있는 곳에는 결석 없음 그러니까 결석 없음이라고 된 곳에는 문자가 있었던 데이터에는 오류가 표시가 되고요. 숫자가 조금 중간만 해볼까요? 숫자가 있는 데이터에는 그냥 현재 값을 그대로 찾아다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alue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이제 에러 함수를 통해서 0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값이 출출된 건 에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10점을 넣어서 결석이 있었던 데이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평가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직위와 정보화 능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fn 평가는 직위와 정보화 능력을 인수로 받아 평가 여부를 계산하여 되돌려줌 직위가 4온이고 정보화 능력이 60 이상이거나 그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요. 첫 번째 조건은 직위가 직위가 4온이고 살짝 입력할 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직위가 가장이고 그리고 그리고 and 두 번째 조건은 정보화 능력이 정보화 능력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아니 80점 이상이다 라고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고 가로 닫으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이거나라고 하니까 or로 작성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는데 동일한 조건식을 좀 쓰실 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 직위가 4온이 아니라 대리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대리라고 수정하고 정보화 능력의 점수가 85점이라고 조건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된 저희는 FN 평가에다가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평가에다가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을 하셨고 오른쪽에 닫기 K14세를 선택해 함수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직위가 있는 데이터 D14 정보화 능력 점수가 있는 E14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있었다면 우수사원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B3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이 및 변환의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서 액세스 파일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요. MX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사원평가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사원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필요한 필드는 첫 번째 직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부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정보와 능력 그 다음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렇게 총 여섯 개의 필드를 가져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 필터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B3셀을 선택하고 오셨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B3셀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피버 테이블 만들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지기를 선택하셔서 필터에다가 배치하시고 부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 정보와 능력을 갑에다가 엑셀을 갑에다가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갑에다가 인터넷 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일단 가져오셨던 필드로 레이아웃을 배치하셨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 레이블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하시고 다음은 표준 편차를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버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계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름에다가 이름에다가 표준 편차라고 쓰실 거고요. 표준 편차라고 쓰실 거고 수식에 오셔서 표준 편차 sdv.s 문제의 함수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정보와 능력 신표 엑셀 신표 파워포인트 신표 인터넷 그래서 가져와서 표준 편차를 구할 필드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추가 그 다음 표준 편차 추가하시고 확인하시면 값의 표준 편차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와 능력부터 표준 편차 필드는 갓필드 설정에서 소수 자릿수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선택하시고 표시된 데이터는 평균 값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의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두 자리 설정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정보와 능력에 대해서 평균 값으로 함수도 바꿨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계 엑셀도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확인 확인 합계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 표시 형식 숫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한번 더 인터넷도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평균 표시 형식의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표준 편차도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라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함수는 바꾸지 않고요 표시 형식만 숫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주황에 연한 주황 그 다음 흰색이라고 표시가 된 이유는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디자인 탭에 갑니다. 그 다음 스물 네번째 밝게 라고 되어 있는 피버 테이블 스타일 밝게 24를 선택하면 흰색이라고 일단 표시가 돼요.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있는 줄무늬 열을 체크하시면 이제 다시 왔을 때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연한 주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주황 가로열고 흰색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하시고 작성된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피버 테이블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번째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두번째는 자동필터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건데요. D6부터 D27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한 다음 설정의 목록을 선택합니다. 사원 대리 라고 사원 대리 과장 그 다음에 부장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설명 메시지를 선택하신 다음 제목은 직급 목록 그 다음 설명 메시지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 오셔서 빨간색 X 중지 맞고요. 제목에다가 타이틀 제목은 직급 그 다음에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 인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의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부서에 가서 현재는 모든 선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선택을 해제하시고 기획실과 홍보팀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기획팀과 홍보팀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과 열을 전환하시오 라고 하니까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데이터의 행렬 전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보안 능력을 정보안 능력은 첫번째 있었습니다. 정보안 능력은 첫번째 계열을 선택하고 딜리티 눌러서 삭제합니다. 다음은 합계 데이터 계열은 합계 데이터 계열 선택하시고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합계를 선택하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한 다음 보조축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엑셀 계열에 대해서 엑셀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추세선을 추가할 건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추세선에 가셔서 이 구간 이동 평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이동 평균 추세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추세선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강한 선 어둡게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강한 선 어둡게 1이라고 설명이 나오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현재 제시된 기획실 한 칸 띄우고 정보화 한 칸 띄우고 평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15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도형을 삽입할 건데요. 서식 탭에 가셔도 되고 삽입 탭에 가셔도 되고요. 도형 삽입에 가시면 하살표에 가셨을 때 하살표에 가셨을 때 하살표 오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목 부분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하셔서 뒤쪽에 작성된 차트 제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차트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문제다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B2부터 D3 영역 인데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D3 영역 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자마자 매크로 지정 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미리 만들어진 게 없다면 지금 기록을 하실 건데요.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 E6부터 H30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점수가 60 이하이면 빨간색 오른쪽에 가셔서 형식을 빨강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조건은 60 이하 작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60 이하면 빨간색 정수 0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두 번째 점수가 90 이상이면 파랑으로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정수 0을 입력합니다. 세미콜론 나머지는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 아니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 이미 셀 클릭하신다면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텍스 이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를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위치가 F2부터 H3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H3까지 드래그 드래그 하신다 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범위는 매크로를 기록하시는데 범위는 E6부터 H30 영역을 선택하시고 조건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조건부 서식의 셀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새 규칙을 클릭하고 첫 번째 있는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데이터 막대를 사용하실 거고요. 최소값은 100분위수로 20이라고 입력하고 최대값은 100분위수로 8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막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 색깔이 오셔서 연한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연한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기에 대한 조건부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하셔서 표시할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라고 수정합니다. 두개의 매크로 기록 작성 해주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고 점수 조회를 더블 클릭 합니다. 저희는 점수 조회 버튼을 클릭 하면 점수 조회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왼쪽 개체에 폼에 가셔서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 오신 다음에 우리는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 이니셜라이즈 입력하시고 폼 초기화 작업에서는 현재 문제에서 cmb 사업명 에다가 cmb 사업명 에다가 . 로우소스 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실 데이터가 a3부터 a8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a3부터 a8까지 셀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요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에서요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현재 시트 워크 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 a1 셀에다가 a1 셀에다가 평가 성적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시트가 활성화가 되면 a1 셀에다가 평가 성적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점수 조회 폼에서 우리가 사업명 CNB 사업명 에서 사업명 을 선택하고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사업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일단 창을 살짝 작게 하고요. 그 다음 잠깐 닫아 볼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고요. 점수 조회를 클릭하면 폼이 나와요. 그 다음 사업명을 클릭하면 a3부터 a8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저희는 4번과 평균 점수가 여기에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는 겁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현재 사업명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에선 0이라는 값이 반환되고요. 이 0이라는 값은 체병기의 행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0에다가 3을 도해야만 세 번째 행의 체병기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4번은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고 평균 점수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셀 주소를 넣어서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조할 행 참조행이라고 할까요? 또는 교재처럼 i-raw라고 영어로 입력하신 게 살짝 더 편하긴 하는데 참조행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CNB 사업명에서 어떤 걸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첫 번째 값은 0이라고 구해지고요.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세 번째 행으로 갈 수 있도록 더하기 3을 합니다. 그 다음 4번은 4번은 txt 텍스트 상자 txt 4번은 sales 조금 전에 구하신 참조행의 두 번째 있는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txt 평균 점수는 평균 점수는 sales 조금 전에 구한 참조행의 세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표시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txt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85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데 사업명 cmb cmb 사업명에서 선택한 값 뒤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겁니다. 큰 땀비어 묶어서 한 칸의 스페이스를 아니네요. 스페이스 띄지 않고 은 사업명 은 한 칸 띄우고 우수 사원입니다. 우수 사원입니다. 작성하시고요. 우수 사원입니다. 입력하시고 뒤에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 안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네.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메시지를 표시하겠다 라고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점수 조회 클릭하시고 사업명의 체병기를 클릭하고 조회 해당된 4번과 평균 점수 표시되고 기미라는 선택하고 조회 그러면 4번과 평균 점수도 표시가 되지만 기미라는 우수 사원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